사회복지 현장 가장 앞선 곳에서 그 누구보다도 복지실현을 위해 힘쓰는 사회복지사들. 이들이 있어 우리 사회는 참 따뜻합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사회복지사협회가 성과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정훈성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의정부시 녹양종합사회복지관 소강당에서는 의정부시 사회복지사협회의 성과보고회를 겸한 조출한 송년회가 있었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의 힐링을 겸한 역량 강화를 목표로 진행되었던 처우개선위원회, 교육위원회, 청년위원회, 홍보위원회 4개 분과의 사업성과보고가 있었습니다. 참석한 100여 명의 사회복지사들은 박수와 호응으로 감사를, 참여한 정치인들은 어려운 시기임에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약속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복지사들을 격려했습니다. 가장 힘든 사람들 곁에서 그들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사, 그들은 이렇게 힘을 얻고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